여러분 그 다음에는 우리 노래로 애국하는 정지만 가수님 올라오실 건데 저분 제가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찐찐찐찐찐이야! 야 문재인! 아시죠? 우리 노래로 애국하는 정지만 가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반갑습니다. 정주만입니다. 아이고 마스크 쓰고 살 수가 없어. 숨막혀서! 야 문재인! 숨막혀서 살 수가 없다 이 자식아! 사람새끼가 아니냐 문재인 아주 그냥. 그 문재인을 사용하러 가겠습니다. 그... 사! 볼륨 좀 올려주세요. 마이크 두개다. 사! 다! 다! 나! 나는 그냥 배극기 사랑의 애국자 무슨 죄인도 안 물렀다면 그 권천번 더 고발할 수 있어 여정지 내 손에 대문기 있어 준다면 난 무관심으로 갈 수 있어 나랑 살아가는 마음면 대금기를 들고서 문게일한 간첨새끼리 개처럼 들고 가 깜빡이 쳐넣고 사역죄를 확정받고 싶네 나는 그냥 대금기 사랑의 애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저는 동기부여 강사 올해 10년차 동기부여 강사 정지관입니다 무슨 죄인도 안 물렀다면 권천번 더 고발할 수 있어 여정지 내 손에 대문기 있어 준다면 무엇이든 갈 수 있어 나랑 사랑하는 마음면 대금기를 들고서 문게일한 간첨새끼리 사역죄를 확정받고 싶네 개처럼 불고가 깜빡이 쳐넣고 사용죄를 확정받고 싶네 나는 그냥 대금기 사랑의 애국자 다시 나는 그냥 대금기 사랑의 애국자 아니 문재인 수막에 뒤지겠다 이 자식아 니가 사람 새끼냐